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티블리나 아 요즘에 또 뉴스가 좀 많이 나와요 마약뉴스가 요즘 한국에서도 마약범죄가 하루가 몰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마약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마약이 뿌리 깊게 박힌 것 같아요 어제의 뉴스였나? 당장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피다 들키고 이제 전에는 14살짜리 중학생 1학년들이 마약피다가 걸리고 막 그랬대요 한국의 마약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진 상황인데 오늘 다룰 태국도 역시 상황이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태국에서 마약 확산과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마초 비범죄와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죠 이게 뭔 소리인지 오늘은 마약으로 개판이 된 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은 2018년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2022년 6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료용 외 기타 목적의 판매와 재배도 합법화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대마 같은 거에 허용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태국처럼 완전 합법화는 안 했어요 근데 태국은 완전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2019년 총선에서 가정용 대마 재배 합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품짜이타이당이 근데 이쪽 지역은 좀 발음이 좀 이상해 품짜이타이당이 승리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고 해요 이제 이들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붕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명목으로 대마초를 합법시켜요 와 대박이야 이게 발상이 보통 사람들한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발상을 막 하고 있었어요 마약으로 관광산업을 유출시킨다 이런 명목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 좀 많이 생겨요 태국 정부가 합법화에 맞춘 구체적인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마초 합법화를 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요 아니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슨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일주일 만에 가이드라인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20세 미만이랑 임산부한테만 대마 금지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나머지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상황이 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태국 정부가 대마를 마량류에서 제외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 문턱에서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6월에 태국은 대마의 가정재배를 허용시켰는데 그래서 사실상 태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마 자유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국에서는 이제 너도나도 이제 대마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판매와 소비가 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콕 대표 관광지가 있어요 카오산로드 이런 지역에서는 대마초를 사고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요 식당에서도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를 팔고 있는 모습을 버젓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국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 가셔서 식당 갔을 때 고수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마 빼달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대마를 준 상태로 음식을 주기 때문에 대마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태국에서 이제 또 태국 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안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규제 법안들에 표류하면서 천 개에 달하는 태국의 대마 관련 상점들이 이제 회색지대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는데 이제 전국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과자와 뭐 요리나 뭐 음료가 줄줄이 출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천 개 이상의 대마 상점이 생겨났거든요 대마만 오래 오거든요 저거 태국 편의점에서 막 사면 안 돼요 대마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국에서 대마 성분 음식 먹으면 국내에서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대마 성분 음식 먹으면 국내에서 왔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대마 성분 나오면은 처벌 받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뭐 지금 태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저런 거 표기가 돼 있는데 뭐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은 그런 거 안 알려주고 막 팔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어 좀 몸이 이상해 해롱해롱해 그러면 대마 드신 거예요 태국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태국 정부에서는 대마 재배 사실을 신고한 사람만 해도 110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아마 미등록 사례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거의 몇백만명 되겠죠 그 정도로 지금 태국에는 지금 대마 밭입니다 대마 밭 부작용이 막 쏟아져 나와요 부작용이 막 쏟아져 나와 이제 청소년의 향랑용 대마 소비가 두 배로 늘었고 이제 과다 흡입해가지고 사망사고도 막 속출해요 전국에서 이제 뭐 야권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합법화만 서둘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제 대마 사용과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법을 먼저 내놓은 다음에 합법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턱대고 그냥 대마조 아 몰라 알바노 해가지고 이제 합법화를 해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에 세뷰 규정을 담은 세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걸 반대했어요 향랑용 대마 사용을 막기는 불충분하다면서 법안 처리를 이제 반대했거든요 정치권은 규제 공백 메우기보다 정쟁이 좀 열중인 그런 상황인데 또 대마를 다시 마약류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합법화를 백지화전 주장도 잇따르고 있어요 이제 야당이 이제 민주당 잠시만요 저 입 좀 풀게요 의원 이름인데 너무 어렵다 사틋 윙농터이 의원은 의회에서 적절한 입법 없이 대마를 범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수였다면서 야당은 의료적 목적의 대마 사용만 지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근실내는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공백이 더 길어질 전망인데 2023년 5월 14일에 태국에서 총선이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총선이 이제 코앞인데 어떻게 이제 이거 해 이렇다 보니까 입법기구가 좀 잠시 활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총선은 여권이 이기느냐 뭐 야권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법안 내용이 뒤바뀌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여야는 대마 합법화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고 선거운동직입니다 네 지지세력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 이러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10개월 동안 규제 법안들을 표류하면서 대마초는 이제 민생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직 감히 이제 바꿀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아 보십시오 맥도날드인데 대마초 버거 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대마초 굿즈 대마초 담배 뭐 이런 거 팔거든요 태국 가면 이런 모습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대마 냄새 나고 그런다는데 아예 문제가 있는 게 또 뭐냐면 대마 수요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국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값싼 이제 외국산 대마초가 대거 밀반입됐다는 거예요 외국산 대마거래는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그럼 뭐해요 밀수입해서 하면 되는데 숨겨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 국내산인 거 속여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지금 태국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태국에서 판매되는 대마초의 최소 절반은 불법 수입된 외국산이라고 해요 이제 초기 킬로그램에 1,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70만 원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마초가 그리고 이제 이제 대마를 손쉽게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태국 전역에서 향량용 소비가 증을 했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 합의부로 인한 사망 등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미성년자의 대마 소비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대마 성분이 든 밀수품 쿠키를 먹은 야동들이 일단으로 입원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해요 저기 아래 보이시죠 같이 먹었는데 그게 대마초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12명이 단체 수십 명이 단체로 병원을 갔대요 이게 뭐야 이게 태국이 개판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태국 정부가 이제 국내 대마 생산 활성화로 관광 농업 분야 수익 확대를 깨는데 이 목표도 무색해졌어요 이제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안우띵 찬일학군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당초 지역 농가의 현금 작물을 기를 기회라고 선전하면서 합법적인 대마초 생산이 경지를 부양할 것이라고 선전을 했지만 사실상 미국 등 외국산 대마 판매업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좀 바보들인가 미국에서 그냥 값싸게 판매를 해버리니까 태국에 있는 대마 판매업체들이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도 좀 발생을 해요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니까 다른 마약들도 이제 덕나라 유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제 및 결정 필로폰 알약의 가격이 도매가로 374원이래요 너무 싸 지금 그냥 저금통 있거든요 저금통 해가지고 필로폰 알약 10개 살 수 있거든요 거의 그냥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21년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압수된 필로폰 알약은 10억정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7배가 늘었다고 해요 2021년 태국 정부는 2억 7,200만 장의 필로폰을 압수했고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14만 4,110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그냥 마약밥이 됐다고 합니다 태국으로 유입되는 필로폰은 미얀마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제 2022년 12월 8일에는 태국 군인들이 태국 북부 치앙마이즈의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마약 밀수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15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 밀수 용의자들은 소지한 배낭 29개는 결정화된 필로폰들이 가득했다고 태국 보안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2022년 9월 말에도 태국 치앙마이즈의 타이프라칸에서는 국경 순찰대가 마약 단속을 통해서 필로폰 알약 150만정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니까 싱가포르의 마약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싱가포르 중앙마약국은 2022년 12월 5일에 태국 일부 식당에서 대마초를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민에게 태국에게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거든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69명의 싱가포르 국민 간 영주권자 국경건문소에서 마약범죄로 체포가 돼요 태국에서 이제 음식이 나왔어 밥을 먹었어 대마초야 싱가포르에 갔어 검사를 했는데 마약범죄가 된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짜 태국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은 예전부터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어요 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역은 과거에 아편 재배로도 좀 악명이 높았던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뭐 지금은 뭐 카지노나 뭐 관광 리조트 단지로 변모한 곳인데 아직도 필로폰에 생산하는 요충지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이 아편 생산에 최적의 기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연 조건을 갖춘 천의 요지로 알려진 곳인데 워낙 땅이 좋아가지고 이제 각종 마약이 좀 막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하필 이제 이렇게 인접한 곳이 태국인데 또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하다 보니까 마약 범죄가 더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저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 이거 제가 뉴스에서 본 거거든요 자 프리미엄 유기농 대마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태국으로 관광 가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속인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보니까 태국에서 대마초를 피잖아요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해요 그런데 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당장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유기농 대마초 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한글 간판으로 한국 관광인들 모으고 있어요 거기다가 태국 음식점에서 대마 음식을 파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유심히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가서 대마 빼주세요 네 대마 빼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잠깐만 구글 번역기 이렇게 켜가지고 대마 빼주세요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깜짝 왓자푸 깜짝 왓자푸 라고 하시면 됩니다 깜짝 왓다푸 깜짝 왓다푸 깜짝 왓다푸 깜짝 왓다푸 네 태국 가실 때는 깜짝 왓다푸 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국 외에도 필리핀이나 이제 홍콩 등에서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에서도 대마 합법화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최근에 대마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일단 필리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마를 사용해가지고 통풍이나 류머티즌 관절염 및 말라리아를 포함한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해요 필리핀 정부는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위해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치료의 목적 사용 및 남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하지만 이게 대마 합법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약과 전쟁을 선파 후 강력한 마약 단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대마 합법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홍콩에서도 대마가 무조건 마약이라고 보기에는 오해가 만연해 있다는 대마 합법화 측과 대마를 위험약물로 규제하자고 하는 강력 규제파 측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태국 상황 개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개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태국의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